차 차 군 지 욕 견 지 야 하 위 야 제 왈 위 기 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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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기 기 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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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 천 천 천 천 천 천 천 불 소 4 2 3 4 6 9 10 11 12 12 13 14 1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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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 16 16 16 17 16 16 16 17 17 18 18 19 19 19 19 19 20 20 20 21 22 22 20 20 22 20 20 22 22 23 22 23 25 25 25 25 26 28 22 22 22 22 23 23 23 24 25 26 26 23 27 24 25 27 24 25 25 24 25 현 이 소 지 야 또 군주가 그를 만나보고자 하면 어째서입니까? 만장이 대답하였다. 그 문견이 많기 때문이며 그 어질기 때문입니다. 문견이 많기 때문이라면 천자도 스승을 부르지 않는데 허물며 제후 왕에 있었으랴. 어질기 때문이라면 내 현자를 만나보고자 하면서 불렀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.